쟤가 프로토스 토스 둘의 랜덤 하나 테라니 바이오닉 해주실래요? 좋아요 자 상대가 만약에 랜덤 토스면 좀 방어적으로 적으면 적극적으로 테라니면 조금 적극적으로 상대가 올 토스일 경우에는 몸을 좀 사리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게이트 서치 오케이 악마에겐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저글링 여섯마리 뜁니다 저글링 여섯마리를 뛰고 시작하는 그런 저글링 일명 육링 발전다고 하지 육링 발전 아아 ! 털어 swirl 네 이 Raw 2는 Donnafin 몰게드 몰게드 용니가 아마 토테란으로 많이 갑니다 테라디마 딴따라이마 잘 맞고 있다 멤버는 살짝 바뀌었어요 방장만 그대로입니다 전판 한시토스죠 그리고 아까 그 전전 전판인가요? 유탈했던사람만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다 바뀌는 상태 자 칠럿은요 한 부대 모아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요런거 조심해야되겠지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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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민젤이 반갑습니다 예 강보라니 호키앤미앤님 반갑습니다 강민젤이 반갑습니다 아 넥서 진짜 터진다 너 진짜 방장님 넥서 터집니다 저한테 네 자, 진짜 요 홀드 딱 시키나? 가즈 아 흠 비누 동지 좀 채썼나? 광고 좀 채패 있네 간당간당한데 얘? 간다간다간다는데 저거 깨야되는데 저거 깨야 나 잠잘수있는데 오늘 으잇! 나이스아 수정 뭐야 이거 3세지 아냐? 안녕 반가워 반가워 안녕 그 뭐하는 짓 이거 이하하 나이스 순간 하라고 했을걸요 하 설마 또 낀 게 있나? 이런 셔틀로 좀 구원해줘야 되겠구만 저 친구 견조심륙 저거 드랍 일듯 조심요 좀 하는 저거들은 폭탄드랍 같은걸 잘해요 럴커 히드랍 폭탄드랍 무조건 한번 거치거든요 드랍 왠지 저거는 얼마나 포토가 있는지 확인차 들어간거 거든요 없답 싶으면 바로 이제 드랍 하려고 적으로 일단 오브로드를 질러서 한번 밀어넣어보고요 견 나이스 저 여기 위에 눈빛 좋아요 아 이런 그걸 안해놨네 저 또 소급을 안했네 소급을 소급을 해줘요 예 예 이거 뭐 거의 올이라 보면 되겠지요 자 근데 한 방 있습니다 저그 저그 한 방 있어요 지금 저그 한 방 조심 자 저도 한번 조심해야됩니다 아프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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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같이 올듯 D8 얼컥 엊그게 마치 뭐 잠... 제 아들이아하겠네요 어 잠... 제 아들이야겠네요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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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수 하지만 힘이 없죠 힘이 없죠 다음 한 번 더 오면 마컨을 해야 되겠다 저 셔틀들은 모두 나의 피카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살포시 올라가서 피카수 아 와 와 너무 아까운데요 와 진짜 딱 그 올빌이었는데 아 너무 아깝잖아 아 샤뚜 마컨 요 이 가디언이야 헬프 가드리겠습니다 헬프 가드리겠습니다 피 컷 오 본진냐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얰 오 마이 갓 치겠구만 이거 큰일났구만 아 테에란이만 날아갑니다 이거 여기서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요 이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토스 형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선물 고마워 선물 고마워 꿀 헤라니 SCV 8마리 육으로 선물 좀 땡큐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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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마리 이승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았어요! 어린이.. 이승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승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승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듬스 완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거 적으라도 이거 약간 일꾼 좀 털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그 뭐 롤크가 있나? 으깠 그 아저씨 너희 완전히 으깠 그 아저씨 초라인 아저씨 머스테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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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력 못 랩 더 빗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피쿻, 피쿻, 피쿻! 수우우우우.. 끝났다. 이제 질 수 없는 단계가 돼버렸다. 그들은 패배했다 짜슥들 쫌 친해 아 배고프다 치킨 한마리 치킨 모여야 되겠다 치킨 한마리 꾸바꾸바 치킨 한마리 치킨 모여야 되겠다 꾸바꾸바 나도 그 치킨찌고 이런거 한번 해볼까 깍도이에 깍도이에 핵치킨 괜찮지 않나요 핵치킨 깍도이에 핵치킨 되게 맛집일거 같지 않아 깍도이에 핵치킨 바비시킨 방장님이 아까 그 셔틀이 좀 있던데 배달은 셔틀, 어, 딱 해가지고 리뷰 요청 딱 해가지고, 예 저는 저 오버로드로 드랍 좀, 그, 가능할까요? 요청, 예,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저거의 발라딘가요? 오와 열이 왜 안맞는, 오와 열이, 오와 열이 오와 열이 딱 맞아야되는데 왜있어 이 시간대 testicia 타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나가는건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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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앤베가 갑자기 변수를 만들어버리네 토스가 전엔 어떤 isha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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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시로 이제 고고생! 고고생! 자, 그리고 다시 옆 탱. 드라군 탱. 강력하지 않습니까? 뭐야. 와, 예! 야, 이거 근데 저거 그 상대 저거가 조금 제 역할을 못해준대. 근데 이거. 행정을 좀 잘했으면. 좀 빡셌거든요. 나이스, 헛! 자, 그리고 우리 팀. 테란 쪽으로 가면은. 아비터를 제가 데뷔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두 방탄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두 방탄을 해놨기 때문에. 가스는 15,000... 에잔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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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네, 요거 맞겜입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질게 매칩니다 탈락님 좋은데요? 끈기가 다이소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한신김 저 서운하네 인사라도 좀 하고 가야지 가면 간다, 그쵸? 와, 어, 감사합니다 예, 어, 김태호님 고맙습니다 자, 그쵸? 예, 스탠드와이오님 테란도 이제 3,3 업이 더버렸어요 그럼 이제 오브로드 이제 다 녹죠 어? 크으으으 취한다 10 허허 와 우리 썰오린이 오랜만입니다 벨풍선 1000개 고맙습니다 근데 약간 끈기가 있으시네 place guy 허허허허허허 place guy place guy place guy 아님 우리의 팀플은 완벽했다 place guy place guy 엘리오 GG 미지 초 깔끔했다